생일 축하합니다. 네! 아니, 강 대리님 생일 파티를 어떤 일로 이렇게 거하게 주최하나 했더니 프로포즈였어요? 오늘이 지원이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땠어? 지원 씨, 좋겠다. 진짜 대단하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? 아, 그 드론이 불꽃놀이는 나도 좀 놀랐긴 했는데 말이야. 아, 뭐 예. 뭐 다 하죠. 그러게. 난 39,000원짜리 이벤트로도 행복했을 텐데. 고마워. 프로포즈. 39,000원? 이거 미쳤네, 미쳤네. 이거 맞죠? 뺄사에서 최근 사건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? 강 대리님 생일에 별장을 제공한다더군요. 위로요? 김기훈 과장권. 아! 아, 그 위로. 근데 위로 차원으로 별장을 해줘요? 보통은 콘도를 제공합니다만 좀 더 신경 쓴 거기도 합니다. 이 새끼 이거 찐 사랑이었네. 완전 순해보구만. 어떡하냐. 여자를 모르는구나. 강지원은 나밖에 없는데. 아! 아! 깜짝 놀라. 어머. 아! 죄송합니다. 우사님. 아, 그럼 좋은 기회니까. 저 1팀 직원들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생일 파티인 줄 알았는데. 서프라이즈. 서프라이즈하게 청혼할 계획입니다. 저 강지원과 결혼합니다. 너도 와서 마음 좀 상해봐라 인마. 이 꼴보기 싫을 새끼야. 부장님도 축하해 주실 거죠? 물론이죠. 다른 지원도 가능할 것 같군요. 아, 진짜. 강지원 이건 처음에. 정상은 이런째 서초입니다. 2위. 2위. 4위. 6위. 3위. 4위. 4위. 아, 다가. 한글자막 by 한효정